어른들끼리 할 얘기 있으니까 간식들 먹고 있어? 네. 오해하지 마요. 애들 보고 싶어서 온 거니까. 오해 안 해요. 근데 이젠 애들 보러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랑 나라 겉으론 티 안 내도 속으론 많이 외로워해서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금방 정 붙여요. 애들 상처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. 애들이 우리랑 나라가 왜 상처받는데요? 그야 뭔가 크게 착각하는 모양인데요. 나 박형식 씨 아니었어도 애들이랑 인연 있었고 우리 잘 지냈어요. 이제 와서 박형식 씨 때문에 연락 끊고 그럴 이유 없어요. 제가 불편해요. 저는 애들 아빠고 애들하고 선생님 만나는 것 원하지 않아요. 미안합니다.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? 병원은 왜 안 와요? 내 전원 왜 피하고 내가 그렇게 신경 쓰여요? 죄송해요. 그만 가주세요. 박형식 씨. 늦었어요. 그만. 박형식 씨 나 좋아하죠? 아니요. 아닌데요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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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쫄보 어디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두고 봅시다 나 이렇게 포기 못해요